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진행한 MBC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 51%, 정부 지원론 39%로 나타나 전조와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투표하겠다는 응답자의 45%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로 나왔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주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0%, 국민의힘 36%였습니다. 8%포인트 차이가 났던 직전 조사에 비해 이번에는 격차가 4%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들의 38%는 비례 투표에서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47%는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48%, 조국 혁신당이 40%였는데 이번에는 역전됐습니다.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응답이 44%.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22%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5%. 오는 10일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투표 민주당 지지자의 60%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65%는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의대 증원을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는데 지난달 초 조사와 비교할 때 8%포인트 줄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 누구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계 30%, 정부 23% 순서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조사보다 의료계 책임이라는 응답은 7%포인트 낮았고 정부 책임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44%로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3%, 부정 62%로 일주일 전 조사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며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는 쪽이 승리한다고 판단해 여당 후보들도 모두 오늘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윤소한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다시 수도권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사전 투표는 기세 싸움이라며 가는 곳마다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왜 이겨야 한다는 그 기세를 전국 방방에 알려주십시오.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사전 투표는 안심하라 했습니다. 일부 보수 유권자들의 부정 선거 의심에는 철저히 감시할 테니 안심하라 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도 오늘 투표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연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는 사전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화여대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주정 후보가 바로 여기 이수정 상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앞서 언급했던 초박빙 지역 55곳의 경우 지지율 3, 4% 이내로 승부가 엇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26곳과 충청 13곳, 부산, 울산, 경남 13곳과 강원 3곳 등으로 이들 지역구를 선방하면 일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가 가까워지면서 반등세가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적 우세 지역이나 예상 이석수 등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 경기의 지표는 조금 역전됐다며 한 번 해볼 만하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남권을 돌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막판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며 투표율이 65%를 넘어야 한다고 민주당은 강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투표로 반드시. 부산에서 울산, 대구까지 험지인 영남권을 잇따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투표를 포기하면 권력자의 이익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 폭망시키고 민생 파탄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나라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며 백석도 위태롭다는 국민의힘의협박과 공갈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 창원을 찾아 봄이 왔지만 나라 형편은 아직 겨울이라며 정권 심판론에 연일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분위기로 상승 국면을 맞이한 건 사실이지만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며 경합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계와 인천 등 110곳은 우세, 부산, 경남 등 50곳 이상은 경합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버금가는 65% 이상이 돼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전에서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공의 대표와 140분간 대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언 논의 시 전공의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전공의 대표는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총선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의사 증언 문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46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대표로 혼자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은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의 사후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언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 개화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은 면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짤막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의대 증언 규모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며 장시간에 걸쳐 증언의 결정 배경과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단 위원장은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전공의 협의의 내부 공지를 통해 의대 정원 증언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백지화 등 전공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만남 이후 추가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